밥 먹으면서 주님의 어린이 하고 이제 또 다시 피아노를 또 하게 됐어요 자 주님의 멋진 어린이 율동 지금 한 열 번은 했을 거예요 네 이 꼬맹이 조그만 꼬맹이 언니가 아주 이쁘게 자라는데 했어 어디 뭐 그리가 저 저 노래 이제 다 했어 한 열 번 했으니까 이제 앉아서 이거 할 거야 네 이제는 이제 피아노 피아노 춘대요 밥 지금 많이 먹었어요 네 목사님 말씀 엘다수 목사님 말씀 듣고 저 이 단양 듣고 네 깍두기, 배추, 김치에다가 지금 맛있게 먹고요 버섯, 미역, 두부 아구 다 잘 먹었어요 지금 먹으면 좋겠어요 하얀 콩 하얀 콩 삶아 놓은 콩 그거 있어요 하얀 콩 삶아 놓은 거 있죠 이 콩이 아주 맛있고 좋더라고요 하얀 콩 이게 아주 영양이 좋대요 삶아 놓은 거 약식 만들 때 삶아 놓은 게 있어서 그거 하고 또 깍두기하고 깍두기하고 배추리치 조그맣게 썰어 같이 주니까 지금 거의 열 다섯 숟가락 밥을 거의 다 먹었어요 네 또 아 잘해놨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콩 할아버지 덕분이예요 아이고 스님 말씀 기억하며 이렇게 됐다 자 이제 피아노 춰 피아노 춰 아이고 아 크게 벌려야지 옳지 아이고 먹이는 게 쉽지 않아요 되게 잘하네 예수님의 멋진 어린이 주님 뜻따라니 주님 뜻따라니도 와 잘했다 언니들 아 저 언니들 부지런히 듣고 그 다음 따鳥이에요 이따 가 이거 이제 피아노에 꽂혔으니까 피아노 그런 소리 떠나 Maria 어 소리 이쁘다 그래 Blogbobb 감사합니다 잘 먹었어요 오 빌빌빌빌빌빌 그거 어떻게 알아요? 뺑뺑뺑뺑 하는 거? 아이고, 이제 잘 할 줄 아네. 일단 빠이 하자. 밥 이제 거의 다 먹었어요. 만수야, 빠이 하고. 자, 빠이 좀 하고. 빠이라. 빠이. 끄고, 끄고. 끄고 니가 꺼, 빨리. 에이, 할머니 손 없잖아. 니가 옳지, 빠이. 빠이빠이. 옳지, 빠이빠이 땅.